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대생들의 휴학은 개인의 권리라며 현재 상황에서 내년도 의대 수업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강 원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휴학이 개인의 권리라고 보느냐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올해 수업을 듣지 않고 있는 의대생과 내년도 증권된 의대생을 합친 7,500명이 내년도 수업을 받는 것에 대해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고 이론만 하는 경우에도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상황에 따라 의대 화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을 두고도 5년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